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간만에 좀 하는 것 같네요 간만에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롱타임 뭐라고 롱타임 노 헤어씨 으 아이 아이 두 번 죽일께요 두번 죽일께요 두번 죽일께요 두번 죽일께요 으 으 참을쏘 아이 뭐 장관 또 장관 하지마라겠지 지금 장관 왜이렇게 하는거야 으 으 으 아 조금 약하네 장관이 보니깐 이런 장관은 별로 안 무섭죠 예예 맞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별로 안 무서워요 요런 장관은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관지러 쒸 아 아 나 저 이씨 이거 이씨 상성 이거 이씨 일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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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 아 아 나 저거 씨를리 높아 됐다 점프팁 안썼다 커크이 아 보인다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 1대0이네요 첫판부터 첫판부터 1대0 자 깔끔합니다 그게 사기 맞나 내가 먼저 다리를 뻗어버리면 내가 때리지 약발이 약해요 하이델은 약발에 약발 꼭 아 별것도 아닌데 저거 계속 맞네 아 나이씨 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상대가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넌 잘하시네요 아 4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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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 좋다 흐릴육 으이 레디, 고! 아! 아! 아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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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저거 상승 저거 아.. 아.. 장관 진짜.. 아.. 저거 짜증나서 못하겠네.. 아.. 약발이 뭐.. 하이드름만 좋나.. 테리도 약발 좋아해요 여러분 아.. 아.. 누웠다나.. 캐리도 약발 좋습니다.. 제스 이기고 있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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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에 집중할게요.. 이제 장관 뭐 좀 알 것 같거든요.. 요번에 집중할게요.. 살짝 보인다 지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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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어폰은 반대로 붙고 있었네 아 이거 크다 아 내가 했잖아 장난치나지 이거 몇번째야 이게 몇번째냐고 됐다 빌리야 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장관을 2번 해 보니까 1번 2번 1번이 좋네 그럼 ok 좋아 됐다 이겼다 1번 2번 타쿠마 테리해서 장구 한번 찌르고 3번 호로로 2마리 되고 오케이 좋다 자 답 나왔어요 아 저거 이씨 가콤아 네가 깨줘야 돼 이거 한 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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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